모두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법문을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산스님한테 법을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게 저한테는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얼굴 허연 사람이 여기서 뭐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서양에서 8000km나 왜 저 사람이 여기 왔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대합은 한국이 동양이 그리고 이 조개종이라는 전통이 지금 최근까지는 서양이 없었던 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양에서는 이 인간이라는 것이 피조물 참조된 존재이고 운명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지금 현재 한국에도 동양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동양의 믿음은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가진 몸을 가진 이 존재라는 것은 규칙을 가지게 되고 이 규칙이라는 것이 모여서 바로 다르마,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믿음 하에서는요 인간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카르마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카르마와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이것이 나의 인격이구나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결정에 따라 우리의 말,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께서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바로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럼 이 방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불교로서 해탈을 구하고,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모든 중생을 해탈로 이끄는 것 그것이 불자로서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것에 따라서 모든 순위가 정해지며 결국 우리 존재 자체가 아주 질서있게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경우에 바로 삼보가 법이, 부처님이, 그리고 승가가 우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네 분의 위대한 보살님께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생각, 인지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늘 대비하고 계십니다 이 네 보살님의 명어를 우리가 매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르고 있죠 우리의 감정을 갖다 인도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옳게 자비를 가지고 다룬다면 이 감정이 자비심이 됩니다 그리고 문수보살님께서는 지혜의 보살님이시죠 우리의 사고체계가 그것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지혜를 가지고 잘 다룬다면 이 사고 생각이 결국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보현보살님이야말로 행동하는 보살님이시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초월한 이상적인 행동을 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보현보사를 따르게 되면요 우리가 아주 게으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늘 중도를 따르면서 필요할 땐 행동하고 필요하지 않을 땐 행동하지 않게 이끌어주십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보살님이죠 우리의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굉장히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혜택을 줄 수도 있죠 그건 우리한테 달려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바로 우리의 언어를 갖다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하면 우리의 말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이 즉 서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원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가이드입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이 망자들을 이끌어 이 망자들을 모두 지옥에서 구해내리라 라고 서원을 세우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옥과 천국이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어떻게 이 만들어내는 걸 멈출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 생각, 사고,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방향 따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은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 정직성이 없는 것 아주 혼돈스러운 것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다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심, 의심, 또 의심, 또 의심 그것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반대는 아주 간단하죠 바로 의식의 한 지적, 마음자리가 있습니다 이 말과 감정과 행동과 사고가 모두 한 줄로 예쁘게 정렬되는 그곳 그것이 다르지 않은 그 자리 저절로 그것이 다 한 곳으로 통합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찾으십시오 마음 그 자리야말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 지적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러면 아주 명징하고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단순하고 명징한 마음에서는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사고, 감정, 인지, 행동, 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를 찾아서 그것에 가지는 방향성, 그리고 기능, 그리고 지혜 이런 것이 다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득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 공안 공부를 하거나 이런 연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명상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절입니다 굉장히 육체적인 부분이죠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정화해 줍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카르마를 정화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인지적, 사고적 카르마를 정화해 줍니다 기도의 경우에는 이 말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내 바깥에 있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내 안으로 돌려서 내 마음이 스스로 변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시오 내가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내가 석가모니 불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됩니다 물론 연불의 종류가 많습니다 다 중요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에는 신장님이 오셔서 악수하고 서로 절하고 다 합니다 신장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신장님도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과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과 다 똑같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나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이전 카르마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다음 생에는 어떤 몸에 어떤 얼굴을 가지고 태어날까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생에 나의 감정, 사고, 행동, 말을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따라서 다음 내 생에 몸과 얼굴이 결정이 됩니다 바른 기도, 바른 마음, 바른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명상을 하게 되면요 말도 움직이기 않고 우리의 감정도 움직이지 않고 또 우리의 몸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혼자 남겨지게 되죠 바로 이미 그 순간 우리의 아주 무거운 카르마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앉아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정신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좌선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절 많이 하시고 연불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좌선하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이 절이라는 건요 얼음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라는 건요 물을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 좌선이라는 것은 구름을 흐트러트리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일단 처음 앉기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 그러면은 확 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 나 뭔가 특별한 경험을 써요 그런데 그저 업을 쌓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해 머릿속에 생각만 늘고 감정만 늘고 경험만 늘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서양에서 명상을 가르치게 되면은요 테크닉에 너무 관심들이 많습니다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으니까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실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특별한 것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미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그저 못 볼 뿐이죠 그저 저는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서 그것을 보고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테크닉은 무엇일까요? 명상 테크닉은 무엇일까요? 일단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그 정직함을 갖다 얻지 못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모든 중요한 그 후에 배울 명상의 기법들 숨쉬기, 안기, 마음을 어떻게 하기 다 나를 갖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뿐입니다 지하의 칼은 양날을 가지고, 지혜의 칼은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망상을 자를 수도 있고 나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움직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 할수록 인생의 문제만 더 복잡해지고 내 에고만, 자아만 더 두꺼워지고 그리고 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도 얼굴에 바르는 화장 한 덮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래 면목은 결코 만날 수가 없게 되죠 우리 지금 전통에서 가르치는 명상 기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라는 인격에 하나 더 덧발르는 이러한 지식의 하나의 화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열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열고 싶으세요? 더 깊이 보고 싶으세요? 생사를 초월한,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이 나의 본성, 불성을 갖다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스스로에게 정직한 걸로 시작을 하십시오 내가 여지까지 보지 않으려고 했던, 보지 못했던 칼르마를 보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야, 그래야 남네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동일시하지 않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나로 하여금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 그것이 8식에 있건, 7식에 있건, 6식에 있건, 그 아래 5식에 있는 모든 경험은 다 무상합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무의식이 내가 도저히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의식으로 보여줬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불완전하며 연기법에 따릅니다 업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성만이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문제가 인생에 있을 때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을 돕고 싶을 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역시 그걸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인가는 이 카르마의 에너지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이 아나타, 무아의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무아라는 그 진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로 초콜릿 공장은 초콜릿을 만들어내는 것 같죠 그런데 초콜릿을 먹는 것은 우리입니다, 공장이 아니죠 이 두 공장과 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이라는 것은 그 안에 아주 맛있는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 공장은 그런데 콘크리트, 나무, 돌로 되어 있고, 우리 그거 먹지 않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이 오직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지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읽기만 했어도 안되고, 법문을 들으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좋고,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은 좋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십시오 법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말씀 중에, 우리 실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어버, 카르마는 시작도, 끝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뭐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내 업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시작하고, 사라지고, 그거는 알지 goose, 많은 자에게는 전혀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문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는 otras 힘이 있어야 하지만 그,力은 좀 더욱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넓이겠습니다 그, 미래는, 과장은 아무도 안가오고 우리가,现은,未来에 관계한 본질을 통해 보전을 통해 보전을 통해 보전을PUM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없어지는 이 순간만이 있으며 모든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있고 우리 인간은 이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투사를 하고 투영을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해탈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순간 생겨나고 살을 소멸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금 이 몸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업은 생겨져 있었는 거지 않습니까 I understand that moment appears and moment disappear and that's it but because of our karma we are born with this body with this face that means that karma exists and past exists If you say it exists then the zen master will hit you 30 times 있다 하면 선사가 30대를 날리십니다 If you say it doesn't exist then the zen master will also hit you 30 times 그런데 없다 하면 선사가 또 30방을 날리십니다 How do we connect to our memory? How do we connect to our past karma? What is our relationship with our past? That is important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억 우리의 과거의 카르마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This is my past karma 이게 제 과거의 업입니다 If I identify with it 내가 이것과 나를 동일시하면 I can only do this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I identify with this And then my options are limited 내가 이것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면은 저의 선택의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No matter what else I want to do I can only do this because I attach and identify with my past 내가 뭘 하고 싶든 얼마나 노력하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에 애착하고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Then I suffer because I am thirsty. I want to drink. I want to do other things 그러면 고통이 따르죠 왜냐하면 나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고 다른 일 하고 싶은데 못 하기 때문입니다 Then I practice and I learn that this is not my hand. I can let go of this 그런데 제가 수행을 통해서는요 이게 내 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놀 수 있게 됩니다 Then the other mistake people make is that they are attached to their freedom 그런데 또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유에 또 애착을 하는 거죠 Then they say, oh, that's my hand. I'm free. It's wonderful 이제 이게 바로 내 손이네. 나는 자유야. 너무 멋져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컵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자유에 너무 애착을 하다 보니깐요 이 손을 다시 움켜쥐는 것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So that's why we teach moment to moment to keep it clear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분명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When thirsty, drink 목이 마르면 마시고 When it's time to hit the bell, hit the bell 이 공을 울려야 될 때가 되면 울리면 냅니다 Then we are not attached to freedom and we are not attached to something either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유에 애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무엇에 애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The original teaching says, neither form nor emptiness 그 이제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라고 We call this just like this 그저 이럴 뿐이다 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Sky is blue, trees green 하늘은 파랗고 나무는 녹색입니다 Somebody is thirsty, give them drink Somebody is hungry, give them food 배고프면 음식을 주고 목이 마르면 마실 걸 줘라 This sounds very simple 간단하게 들리죠 But how do we keep this clear mind moment to moment? 이 간단함과 명징함을 어떻게 매 순간순간 유지할 수 있을까요? Now in order to be able to do that We should not identify or attach to anything in the eight, seven, six consciousness or the five, you know sense round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50은 물론이고 육식, 칙식, 팔십에 있는 그 어떤 경험에도 애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If you're attached, you make a mistake 애착을 하는 것은 여러분 실수를 하는 겁니다 If I'm attached to this and I want to hit the bell, I make a mistake 내가 이 컵에 애착을 하고 이 컵을 가지고 이 공을 올리려고 한다? 실수입니다 If I want to drink from this, also make a mistake 이렇게 마시려고 하면 그것도 또 실수죠 So that's why our relationship with our past karma is very important Our karma is there We are human beings We have a body and a mind So our karma is not the problem Our relationship to it Our view, our attainment That's the problem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카르마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현재 여기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는가 그 관점을 갖다 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만을 가르치려고 선과학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In the west, we split everything into good and bad, heaven and hell, zero and one That's why the west is so individualized and divided 서양에서는요 모든 것을 가릅니다 영과 일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And this is where Asia is going It has been going at record speed in the last 30 to 50 years 불행위도, 동양도 이런 방향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주 굉장한 속도로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그 방향을 멈추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You can only attain something higher than good and bad And then help other beings moment to moment with that But you cannot stop society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런 흑과 백의 논리를 넘어서는 그 무엇을 갖다 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가는 방향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의 질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 사이에 그것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본래 모습과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나의 고통도 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진실로 깨어있는 사람은 나라는 것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본성의 경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아주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그 악한 무리가 어떤 개인의 어떤 것들을 다 뺏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것이 진정한 자비로운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자비로운 행동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경우에 법의 중요한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우주의 법 이것이 바로 다루마입니다 실제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를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는요 정말 무엇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눈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현실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다루마에 맞게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법은요 인간의 법입니다 의회에서 만드는 사법체계의 법을 말하는 거죠 또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는가 이 사람들의 인간관과 우주관이 거기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의회에서 만든 이게 또 국회를 통과하면 그 다음 우리가 아는 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의 응용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법이 해석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재판이나 이런 법원에서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법을 구현합니다 이 네 가지가 기둥이 돼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잘 통합이 돼 있나요? 이 네 가지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법을 만든 사람, 이걸 적용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다 각자 딴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부패, 부정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의 몸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다르마,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지금 말씀하신 현상의 그것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현상의 카르마, 즉 이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것을 이끈 모든 인간들의 욕망과 망상이 무엇인가를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에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성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나의 일인가? 내가 진짜로 여기서 뭐 해야 할 일이 있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 나의 올바른 기능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시게 된다면, 그러면 뭔가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좋은 의도가 더 많은 고통을 야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불자로서 우리의 의무는 분명합니다 일단 내 내면의 자질부터 먼저 수행을 하십시오, 닦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만약 내가 이 문제나 상황에 나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을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때 도우십시오 그럼, 이 상황에 대한 다르마와 이 상황에 대한 카르마를 내가 분명히 보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나의 기능, 관계를 갖다 올바른 기능과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게 된다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은 남의 일은 아니고요, 바로 제 일이고요 만약 큰 세력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냥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자비인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자비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부처님이 옛날에 임신에 가장한 어떤 사람에게 음해를 당하셨을 때, 사실 그때 이렇게 대응을, 대응하시지 않았던 경정 구절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그냥 견디고 있는 것이 자비의 길인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자비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actually, this injustice is actually happening to me, personally, not to somebody else personally, not to somebody else I'm just wondering, do I have to fight it so that So that I have let them know that they are in the wrong or do I have to just just be there give everything to them who trying to take it away from me I under I remember in the Sutra there was a passage where the Buddha was slandered and he didn't take any action so what is the truly compassionate act act just not a respond to it and let them take away whatever they want or do I have to fight back so that I can teach them they are in the wrong now we are getting a little bit more specific so what is your direction in your life if you want to go to Busan you usually take 경부고속도로 and if anything happens between Seoul and Tejon on 경부고속도로 you really have no choice but wait or help or just be patient 그런데 가다가 대전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멈췄습니다 그러면은요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도움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so why do you have to do something with any accident or any congestion or anything unexpected on that particular expressway because you want to go that way you want to go to Busan so you take number one highway number one so 그냥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다 아니면은 교통체증이 일어났다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부산으로 가고 싶어서죠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겁니다 so somebody tries to hinder you somebody does some injustice to you is it really hindering you from something that you want to achieve or you can bypass that 그런데 뭔가 나를 되게 방해하는 것 같아 뭔가 나한테 되게 부당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이 실제로 내가 가는 그 방향을 못 가게 진짜 맞는 걸까요? 아님 우리가 그걸 갖다 살짝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걸 안 가고 있는 걸까요? fighting people's opinions is like shadow boxing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에 싸우려고 하는 건요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and if somebody does something really bad to you something like an injustice in the material or sensual sense there is a question that you should ask yourself 그런데 뭔가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다 그것이 뭐 재산적인 거든 아니면 어떤 명성에 관한 격은 그랬을 때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where is my mistake? 이 안에 있는 나의 실수는 무엇인가? because it doesn't just happen to you you enabled that person or those people to do that to you 왜냐하면 이것이 그저 밖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무언가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부분이 있습니다 how did you do that?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나요? how did you get into that situation so that that kind of relationship could appear partially with your consent or you just didn't notice something 이러한 그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해서 내 인생에 나타났나 내가 분명히 거기에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나 so see your own hand in it 그 안에 있는 나의 역할 나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see your own karma in it 나의 카르마가 무엇인지 그 안에 계십시오 see how your energy contributed to that 내 에너지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그 부분을 보십시오 and remove that energy 그 그러면 에너지를 거기서 빼십시오 그 카르마를 없애십시오 and pull back your hand 그리고 내 손을 거기서 빼내십시오 why do I say this?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because you cannot change other people's minds deeply or effectively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효과 어떻게 해서든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you cannot change other people's karma 다른 사람의 카르마도 바꿀 수 없습니다 you cannot change the way this world works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you can change yourself 그런데 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you can perceive what's going on inside your mind 내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볼 수 있습니다 and that you can change 그건 바꿀 수 있습니다 so that the same or identical or similar situation would not happen again 그래야 또 똑같은 상황이 또 안 발생합니다 okay 아 저는 명상 수행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하거나 이럴 땐 집중이 잘 되는데 때때로 걱정이 있거나 주변 상황이 불편하게 되면 명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whenever it's just going ok I can meditate quite well but there are concerns or problems going on in my life sometimes it's difficult if it is difficult sitting meditating what should I do? go to a cemetery please 어... 묘지로 가십시오 and meditate in the cemetery 거기서 한번 명상을 해보세요 and label all the graves with your problems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무덤들에다가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씩 거기다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 문제들로 then your problems are already dead then your problems are already dead 그러면 문제들이 이미 다 죽었죠 okay this is half joke, half series 제가 농담으로 합니다만 완전 다 농담은 아닙니다 if we do not see impermanence well enough we have to go to a cemetery that's a big reminder 우리가 무상함을 보지 못한다면은요 묘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띄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and when you see something which kind of shifts your view then you can really perceive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within the problems, the crisis that you experience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꾼다면은요 그 문제 안에 있는 원인과 결과가 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and if you cannot see that so well because it's so complicated then you should ask yourself a very interesting and important question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럼 스스로한테 질문 하나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if I wanted to have that problem, how would I make it? 내가 만약 이 문제를 원해서 만들었다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었을까? it goes against common logic you want to take away the problem, but if you don't see how you have to perceive first how to make it 사실 상식학은 굉장히 어긋나죠 보통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이 문제를 내가 만들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문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알았다 그러면 그냥 그걸 뒤집으십시오 그래서 반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어떻게 없애는지도 알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본문 중에서 명상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면 된다고 하신 말씀이 제일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명상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데 최근에 이제 체험에서 나온 삼았다 윗바삼 이런 종류의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명상을 끝나고 나와서 마음을 챙기면서 들여다봐야 되는 일들 이런 걸 보면 너무 복잡해서 명상이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스님께서 얘기하실 때 저기 본인과 초콜릿을 먹는 자신과 초콜릿 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테크닉들이 초콜릿 공장처럼 내가 단지 그냥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I was very happy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editation and practice is to be honest with yourself because I'm reading books on meditation to improve my meditation practice about samatha, vipasana but sometimes there are too many things to do, too many things to be mindful of at the beginning, at the end so I'm just wondering, you mentioned the chocolate how the person eating chocolate is different from chocolate factory so can I pick and choose my chocolate and just do the meditation that or choose the technique that I can understand and easily do? You can choose your chocolate but don't spoil your stomach 그거 골라주시는 건 괜찮은데요 위장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 하십시오 Very important to have teachers' direct teaching 그래서 스승님의 직접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Zen or 선불교 has four important principles 선불교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Do not depend on the scriptures 경전에만 의지하지 말아라 Directly pointing to human mind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직접 가르쳐라 Awakening is attaining your true nature 그 깨어난다 하는 것은 내 본성을 득하는 것이다 And direct transmission from mind to mind 그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직접 전달되는 가르침 When you learn meditation, you do not learn just a technique You feel that mind to mind connection And for that, a living teacher is necessary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요 그냥 이 기법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과 마음, 스승의 마음에서 연결되는 이 연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스승님이 중요한 겁니다 And that teacher can teach you more essential things than just technique 이 스승님은요 단지 기법을 훨씬 뛰어넘는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Then of course you have to put your own effort into it You have to use your own experience So your own personal responsibility is part of the picture You can and you should be creative 물론 나의 노력이 중요하고 나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창조성을 그 안에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Meditation is not a collection of techniques 그렇지만 명상은 단지 기법의 모음이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Then you can progress very well 그것을 이해하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When you do not have a body How do you meditate? 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명상을 할 수 있을까요? That takes care of the technique as well 이것만 생각을 하셔도요 기법에 대한 걱정 사라집니다 Because we have a body, we have breath, we have consciousness So while we have this, we use all kinds of technique When you don't have a body, you don't have a breath How do you meditate? You still have a mind How do you do that? 우리가 몸이 있고, 의식이 있고,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명상 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도 없고, 호흡도 없고, 의식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명상을 할까요? 그래도 마음은 있죠 명상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뭔지 기억하십시오 Whether sitting, standing, walking, or lying down 서있건, 걷건, 앉아있건, 누워있건 Being awake, asleep, talking, or silent 잠자있건, 깨어있건, 자고있건, 말하고 있건, 입을 다물고 있건 Being in a body, outside of the body 내가 내 몸에 지금 깃들어있건, 깃들어있지 않건 alive or dead, constantly, without interruption What is this? 살아있건, 죽은 상태이건 한순간도 이것이 무엇이냐를 놓지 마십시오 That doesn't depend on technique 그거는 기법하고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Then you can use any kind of technique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기법이 됩니다 Just never lose the moment 단지 이 순간을 놓치지만 마십시오 Never lose the question 그 질문을 놓치지만 마십시오 And that 질문 has no words, no speech 이 질문에는 말도 없고 그리고 글도 없습니다 When we start, yeah, Kanwhasun beginner, you know, of course You ask the question with every breath You say the sentence, that's okay 물론 처음 가나서 시작하실 때는요 한번 호흡할 때마다 이 질문을 실제로 해보고 다 좋습니다 But when you progress, then you spend a few years with it The words of the question disappear, but the question remains there 그런데 몇 년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질문에 언어적인 측면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지만 질문 자체는 남습니다 So when we begin, yeah, we use technique and we need that technique, it's fine 처음 시작할 땐 물론 기법 필요하죠 저것적으로 사용합니다 But then we become independent of that technique 그러나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기법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 오고 이 기법이 있던 없던 우리의 명징함이 유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And that's important, no matter what happens, you can keep clear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명징한 마음은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 중에 절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명상,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절을 많이 하면서도 명상이 잘 안 돼서 명상을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갈망이 많은데 절이나 기도를 할 때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절도 하고 산도 다니고 이런 것도 하나의 까르마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걸 참선으로 많이 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선을 해야 되는데 참선을 해야 되는데 맨날 머릿속에 숙제로만 남아 있어요 절을 한다거나 등산을 간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는데 참선이 잘 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의 까르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so you mentioned that it's important to the 절, the bowing, as part of the practice or the 기도 or the chanting however, I did a lot of bowing, the sitting meditation is still the very difficult part and I always had this desire to do better in sitting meditation however, when you think of bowing or the motivation for bowing or chanting a lot of times, you do it because you desire something and I was afraid that if you do it that way, it will just accumulate more karma which has to be purified through the sitting meditation and when I get this homework of bowing, how many times do I have to do it or how many times to chant I'm usually very good at that and I'm happy doing it however, still doing meditation is daunting to me and difficult to me and can you tell me how can I do better in 참선? 보살님, you have been practicing longer than I am alive how could I teach you? 제가 살아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보다 수행을 더 오래 해오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살님을 가르치겠습니까? if you still have this desire to do meditation better, what can I do for you? 아직도 그렇게 참선을 더 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신데 제가 거기에 더 뭘 가르쳐드릴 게 있겠습니까? 제 안에서 제가 수행하는 이 사이클이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 속에 욕망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좀 지금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면 이 나쁜 기분이 또 업으로 쌓이는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 업을 갖다 치우려면 참선을 더 해야 되는구나 아십니다 그래서 수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 순간 또 아, 내가 더 잘해야 돼 라는 또 욕망이 나타나죠 마음 속에서 그렇게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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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돕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살님께 여쭤볼게요 내 지금 하는 명상과 수행이 충분히 좋아 라는 것을 갖다가 믿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내 지금 불성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챙기고 있어라는 거 믿을 수 있으세요? 그 믿음만 계속 갖고 계신다면요 내 마음꺼울에 뭐가 나타나도 내 그 차분함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공덕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실수만 조금 고쳐주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내가 자꾸 더 좋아해야 돼, 더 특별해야 돼 그 마음만을 계속 붙잡고 계신다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 충분해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저 지금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기대만 없앤다면 또 이건 더 좋아, 이건 더 나빠, 이런 양가적인 생각만 딱 없애신다면 그저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정말 빠른 시간에 아름답게 빛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큰 신심이고 둘째는 큰 발심이고 셋째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한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큰 의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큰 의심이라는 걸 저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역 때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저희 전통 자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라는 뜻입니다 화두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죠 의심이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양가적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알아 몰라 이거 옳아 틀려 아니면 있어 없어 그런데 이 마음은 이런 양가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의심이라는 것은 아마 정보 부족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화두라는 것은요 이러한 우리가 의심 안에 모두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이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 큰 의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가장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화두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다른 말을 한번 써는 게 어떨까 합니다 큰 질문 이 목거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은 한 지점만을 가르칩니다 그건 의심이랑은 다릅니다 형태도 없고 그리고 이름도 없고 생소 없고 사도 없고 바로 그 지점을 가르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느껴볼 수 있죠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나 이걸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리고 감정도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알아야 되고 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의심입니다 화두를 갖다가 꽉 붙잡고 앉아 있을 때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움직이지 않는 마음엔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고 명징하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수행하십시오 의심이 있는 모든 질문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한 마음으로 이 한 질문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법문을 나누고 함께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각산스님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소원을 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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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